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애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애국 쇼핑몰 강화문몰입니다. 오늘도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게 된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우리 쇼핑하시기 전에 강화문몰 슬로건을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쇼핑도 애국이다! 네, 오늘도 강화문몰과 함께 쇼핑하시면서 동시에 애국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요즘 황절기로 일교차도 커가지고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우리 애국 성도님들 특히 강화문에서 애국 운동하시느라 감기에 쉽게 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위에 막 발발 떠시면서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서 애국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면역력을 책임져줄 멀티비타민, 데일리 프로텍트 비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들 비타민 꼭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데일리 프로텍트 비타민은요.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담았습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떤 영양소가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무려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판토텐산, 또 아연까지 저는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놀랐어요. 아연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네, 저희가 이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비타민 B1은요. 네,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해요. 네, 비타민 B1 결핍시에 피로감이나 또 식욕 감태라든지 정서가 불안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세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1을 드시면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를 예방해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은요. 몸에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죠. 네, 그리고 비타민 C는요. 네, 비타민 C도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요. 피부도 맑아져요. 드시면요. 피부가 와 환해졌다, 맑아졌다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잇몸 건강에도 탁월하고요.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피부 탄력에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감기 몸 잘 오려고 할 때 좀 은슬슬할 때 비타민 그냥 막 먹거든요. 비타민 C 많이 드셔도 돼요. 비타민 C 막 먹는데요. 이렇게 챙겨 먹으면요. 그 다음날 감자 싹 날라가죠. 그만큼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요. 비타민 D도 있는데요. 네, 비타민 D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뼈를요. 튼튼하게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해요. 네, 어르신들 보면요. 이제 뼈의 수분감이 빠지고 노화가 오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좀 금이 간다든가 뼈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뼈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비타민 D는요. 그런 골다공증이나 뼈를 예방하기 위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암 예방도 효과적이에요. 암 예방도 효과적이어서요. 논문에 따르면 사만 위험을 25% 이상이나 낮춰가지고요. 종양 전의가 되지 않는 연구 논문 발표도 되었어요. 네, 그만큼 비타민 D는 이제 암 예방이라든지 골다공증 예방에 뛰어납니다. 또 특히 햇볕에 이렇게 비타민 D를 드시고 햇볕을 쬐주시게 되면요. 체내 합성이 더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드시고 햇볕도 쬐주시고요. 또 이 데일리 프로텍티비 비타민은요. 판토텐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이런 에너지 원들 있잖아요.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고민, 탈모. 탈모 고민 많으시죠? 여자도 남자는 말도 못하는데 여자도 탈모 고민이 있어요. 네,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는요. 탈모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아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연이 있습니다. 네, 아연은 정말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영양제입니다. 또 아연은 비싸요. 네, 근데 비싼 이 아연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아연이라 함은 영역력이 아주 좋고요. 또 아연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비타민들 있잖아요. 이 비타민들과 합성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요. 몸을 굉장히 튼튼하게 합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체계에 아주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꼭 드시면 좋은데요. 이 아연까지 여기에 모두 담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영양제 비타민 B1,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판토텐산, 아연. 이 모든 걸 데일리 프로텍티브 비타민을 모두 담았다니까요. 정말 알짜배기 영양소만 넣은 거거든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성이에요. 이 다섯 가지의 영양소는요. 체내에 아주 긍정적인 합성을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건강, 탈모며, 피부며, 항산하며 네,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 하나만으로 데일리 프로텍티브 비타민 이 하나만으로요. 건강이며, 피부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진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영양제 보시면 영양제 따로따로 드세요. 막 비타민 C도 따로 챙겨 먹고, 비타민 D도 따로 챙겨 먹고 각종 영양제도 따로따로 챙겨 먹는데 이러실 필요 없이, 그렇게 드실 필요 없이 이 데일리 프로텍티브 비타민에 모두 담았으니까요. 이 데일리 프로텍티브 비타민 하루 하나되면 됩니다. 네, 복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복용법, 여기 보이시죠? 이 알약이, 네, 여기 통 안에 알약이 60정이나 담겨져 있어요. 60정이나 담겨져 있는데요. 60정이라 하면요. 보시면은 여기 60정 되어있죠? 60정이라 하면 하루에 하나만 드시는 거니까 두 달분인 거예요. 이 통 하나에 두 달분인 거예요. 두 달분에 드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알약, 이렇게 생긴 알약인데요.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지금 복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씹어 드시면 돼요. 되게 맛있어요. 오렌지 맛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드시고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세요.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세요. 영양제요. 무조건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30대 이상일수록 영양제 무조건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무조건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식품으로는 이렇게 모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데일리 프로텍트 비타민에 다 담았으니까요. 꼭 사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가격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 우리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유통기한도 유통기한도 보여드릴게요. 유통기한 아주 넉넉해요. 보면 이 통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이렇게 모든 유통 되는 우리 비타민 우리 데일리 프로텍트 비타민은 융통기한이 다 넉넉하니까요. 융통기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격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은 바로 이 중요한 영양제를 모두 다 담았는데 무려 5종이나 모두 담았는데 바로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겨우 3만 2천원밖에 안 합니다. 겨우 3만 2천원밖에 안 돼요. 두 달 분이 3만 2천원인 거예요. 네, 가정 이렇게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영양제 보통은요. 영양제 한 종류에 이 가격대 하거든요. 영양제 한 종류에 2, 3만원대 하잖아요. 이거는 5종이나 모두 담았는데 이 5종이나 모두 담았는데 한 종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3만 2천원 한 종 가격에 이 5종을 모두 다 담은 이 데일리 프로텍트 비타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너무 좋은 가격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1522-8686으로 1522-8686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네, 너무 좋은 가격으로 마진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주문해 주세요.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품 소개해드린 쇼호스트 오지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